우리가 이전 시간에 쿠키를 만들고 읽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오퍼레이션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그 어따 쓰는가?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웹사이트는 Mozilla Developer Network 개발자 사이트인데요 이게 보면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한국어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를 한국어로 보려고 합니다 항상 한국어로 보겠습니까? 예 이렇게 누르고 제가 Mozilla Developer Networks Org라고 하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글판이 나와요 그렇죠?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이번에는 영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서 Yes를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언어 설정을 영문판으로 바꾼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developer.mozilla.org로 했을 때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영문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,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설정을 나에 맞게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는 웹사이트가 우리에게 커스터마이징된 개인화된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문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, 여기에서 언어를 나에 맞게 변경했더니 웹사이트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변경한 정보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쿠키이고 정말 쿠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요 검사 누르면 되는 거 아시죠? 그중에서 애플리케이션 탭으로 가면 쿠키를 볼 수 있어요 쿠키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쿠키들만 보여줍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장고, 언더바 랭귀지 그리고 여기 밸류로 엔 대시 us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한국어로 바꾸고 보면 여기 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 를 누르면 여기 있는 값이 ko로 바뀌었어요 리로드 없이 바뀐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도 리로드 없이 쿠키 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쿠키 값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홈페이지는 저 쿠키 값을 보고 한국어를 보낼지 영국어가 아니죠 영어를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ko를 usen이었나? 이게 아마 미국 영어라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제가 아니네요 en 대시 us네요 en 대시 us 이렇게 바꾸고 제가 이렇게 접속했을 때 이게 나오고 이걸 이번에는 ko로 바꿔볼게요 ko 그리고 다시 접속했을 때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ko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, 여기 있는 이 쿠키 값을 기준으로 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충격적인 걸 보여 드릴까요? 여기 로그인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없었던 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가 생겨요 그럼 저기 있는 저 session id가 뭐냐면 지금 제가 로그인을 했잖아요 로그인한 저에 대한 식별자예요 그리고 이 식별자는 비밀번호라든지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유출되면 제 실제 비밀번호가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을 가지고 저의 비밀번호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저 대신에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저거 카피해서 제가 지금 크롬을 쓰고 있는데 파이어폭스에서 열어볼게요 파이어폭스도 이렇게 요소 검사가 있고요 저장소로 들어가면 쿠키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하기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session id 그리고 경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value 값을 아까 그 session id 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로드하면 여기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짜잔 egoing으로 로그인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? 여기 있는 session id 값이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사람에 대한 식별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안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같은 게 없지만 저 값이 있으면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이 훔쳐진다면 저 값을 훔쳐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? 나 대신에 로그인할 수 있는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저 session id라고 하는 저 값을 훔치기 위해서 정말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많은 부분이 바로 저 session id랑 관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? 쿠키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이번 시간은 성공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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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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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ереж bueno 이제 이